쉬워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간호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벤틸레이터는 말 그대로 혼자서 호흡을 못하는 경우 인공적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의료기기예요. 처음 벤틸레이터를 봤을 때 너무 복잡해 보여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벤틸레이터를 온전히 이해하느냐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벤틸레이터 환자 기본적인 간호는 할 수 있을 만큼은 돼요. 물론 모든 것을 알면 좋겠지만 그 전에 일단 일은 해야 하니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 먼저 알아볼게요. 벤틸레이터의 적응증은 환자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경우예요. 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보면 수술로 인해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뇌출혈, 뇌졸중 등으로 인해 호흡중추가 고장나거나 의식이 떨어져 자가호흡이 안 되는 경우 폐렴 등과 같은 폐 손상으로 인해 충분한 산소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환자의 치료 목적상 세데이션 진정을 시키면서 자가호흡이 제한되는 경우 무호흡 및 저산소증으로 자가호흡만으로는 SpO2가 떨어지는 경우 이럴 때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를 통해 일단 호흡을 도와주고 폐의 경우 폐를 쉬게 해주면서 폐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벤틸레이터 모드는 다양하게 있어요. 다만 실제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드는 주로 세 가지예요. CMV 모드, SIMV 모드, PSV 모드 각 모드별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CMV 모드는 인공호흡기가 기계 호흡만 해줘요. 환자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서 기계가 모든 호흡을 담당해요. SIMV 모드는 중간 단계 느낌이에요. 인공호흡기가 자가호흡 보조 및 기계 환기를 해줘요. 자가호흡이 1분에 16회는 쉬어야 하는데 아직은 1분에 8회 밖에 못 쉰다면 중간중간 기계 호흡으로 부족한 환기량을 보충해줘요. PSV 모드는 인공호흡기가 자가호흡 보조만 해줘요. 혼자서 어느 정도 숨을 쉬기는 하지만 힘이 좀 부족한 경우 충분한 환기량은 400ml 정도 쉬어야 하는데 힘이 부족해서 200에서 250ml밖에 못한다면 부족한 힘만큼 기계가 환자가 숨을 쉴 때 힘을 보태줘요. 벤틀레이터에서 환자에게 기계 환기를 해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호흡을 조절해줘요. VC 볼륨 컨트롤 PC 프레셔 컨트롤 하나씩 알아볼게요. 볼륨 컨트롤 벤틀레이션은 부피를 기준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 설정을 할 때 1회 호흡량을 설정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폐라는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을 때 얼마만큼 불어넣어야지 생각을 하고 불어넣어요. 정해진 양만큼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폐의 상태에 따라 너무 억지로 목표한 양까지 불어넣으려다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폐가 다칠 수 있어요. 프레셔 컨트롤 벤틀레이션은 압력을 기준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마찬가지로 폐라는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을 때 이번엔 바람을 불 때 얼마나 세게 불어넣을지를 생각하면서 불어넣어요. 장점으로 최고기압이 조절이 가능해서 손상을 예방할 수 있지만 폐의 탄성이 떨어질 경우 힘에 비해 폐가 잘 안 늘어나서 충분한 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호흡 조절 방식과 세 가지 모드를 조합해보면 CMVVC 기계 환기만 하며 볼륨을 기준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CMVPC 기계 환기만 하며 압력을 기준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SINVVC 기계 환기 및 자바로 보조를 하며 볼륨을 기준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SINVPC 기계 환기 및 자바로 보조를 하며 압력을 기준으로 호흡을 조절해요. PSV의 경우 자바로 보조만 해서 기계 환기가 없기 때문에 호흡 조절 방법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요. 벤틸레이터 세팅 값은 사실 얘기하자면 엄청 많고 복잡해요. 그렇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세팅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FIO2는 산소 농도예요. 모든 벤틸레이터 모드에 설정해요. 흔히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라고 해요. 그래서 벤틸레이터 FIO2 세팅 최소값이 0.1이에요. RR은 분당 호흡수예요. 기계 환기 호흡이 있는 CMV, SINV에서만 세팅해요. 타이달 볼륨은 1의 호흡량이에요. 이전에 배운 볼륨 컨트롤 호흡 조절 방식인 CMV 볼륨 컨트롤, SINV 볼륨 컨트롤 모드일 때 설정해요. 적정 타이달 볼륨은 6에서 8mm per kg 정도로 60kg인 경우 타이달 볼륨이 360에서 480mm 정도로 해야 돼요. 인스퍼레이토리 프레셔는 호흡 압력이에요. 마찬가지로 프레셔 컨트롤 호흡 조절 방식인 CMV 프레셔 컨트롤, SINV 프레셔 컨트롤 모드일 때 설정해요. 주로 10에서 15cm H2O 정도로 설정해요. 트리거 센서티비티는 인공호흡기가 자발호흡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세팅이에요. 서킷을 통해 플로우 트리거는 유량의 흐름을 통해 미세한 차이를 포착해서 환자의 호흡을 포착해요. 프레셔 트리거의 경우 압력의 차이를 통해 환자의 호흡을 포착해요. 벤틸레이터 알람이 어떻게 보면 환자를 간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공호흡기를 하는 만큼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들이 많기에 알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잘못하다가는 CPR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람은 암리아, 에어리퀴즈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울리는 세 가지 알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암리아 알람은 무호흡 알람으로 기계에 설정해놓은 일정 시간만큼 환자의 호흡이 없을 경우 기계가 자체적으로 암리아 알람이 울리며 기계 환기를 시켜줘요. 이 부분은 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선배가 알려준 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암리아 알람이 계속 울릴 경우 체스트 퍼커션을 하면서 자극을 주면 셀프가 돌아오곤 했어요. 에어리퀴즈의 경우 어딘가에서 공기가 새고 있을 때 알람이 울려요. 주로 벤틸레이터 서킷들 중간중간 어딘가가 느슨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서킷화이자 연결 부위, 필터 연결 부위, 네블라이저 연결 부위가 많이 빠져 있어요. 아니면 센서 케이블 부분이 덜 꽂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 다 찾아봤는데도 없으면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봐야 해요. 파이팅 알람은 기계랑 환자랑 싸우는 거예요. 기계 환기 타이밍에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본인 자바로흡을 하면 기계는 공기 밀어넣으려 하고 환자는 배치려 하고 상쇄되면서 환기는 안 되고 압력은 올라가고 부딪히니 이럴 경우에는 담당의 노티파이에서 세데이션을 증량해서 아예 환자를 재우거나 아니면 위닝할 수 있는 상태면 CMV 모드에서 SINV, PSV로 위닝을 시도해봐요. 마지막으로 벤틸레이터 SST의 경우 벤틸레이터 사용 전에 이상이 있는지 사전 점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간혹 서킷, 필터와 같은 소모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다 보니 벤틸레이터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무조건 SST를 하고 적용해야 해요. 하는 방법은 사실 PB840, PB980 둘 다 기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준비물로는 서킷, 필터, 가습장치, 멸균 증류수 1리터 준비하면 돼요. PIP은 세팅값 중 하나로 호기말 양압이라고 해요. 풀어서 설명해보면 호기 즉 날숨의 말 마지막에 양압을 유지해주는 것이에요. PIP을 유지하는 이유는 PIP이 만약 없다면 PIP호는 날숨을 할 때 완전히 가스를 보내버려서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다시 펴지지 않아 무기폐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PIP을 통해 그러한 부분을 예방해요. PIP은 CMV, SIMV, PSV 모든 모드에서 설정해요. 주로 3에서 5CMH2O 정도로 설정해요. VAP는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으로 벤틸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폐렴이 생기는 경우예요. 치료하려다 폐렴 생기면 환자한테 안 좋으니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방법으로 석션을 주기적으로 해줘요. 가래가 많은 분은 30분 간격으로 뽑아주고 필요하면 더 뽑아요. 가래가 적은 분도 2시간 간격으로는 한 번씩 가래를 뽑아줘야 해요. 그래서 임상에서 일하는데 벤틸레이터 환자 3명 보면 진짜 바빠요. 특히 가래 많은 분 걸리면 하루 종일 가래만 뽑다 퇴근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듀티마다 오랄 케어 쉽게 말해서 양치해주는 것이에요. 헥사메딘을 거즈에 묻혀서 닦아주곤 해요. 그리고 IPC 다리 마사지 기계를 이용해서 DVT 혈전을 예방해요. 그리고 PPI 재산제를 정규 처방으로 주면서 괴양을 예방해요. 그래서 벤틸레이터 환자인데 위에 예방 처방이 없다면 담당해 확인을 해봐야 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